그래요. 우리 이동욱 회장님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아실테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이동욱 회장을 모신 이유는 지금 의료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간호사 단독법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이 두 개의 악법의 문제점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저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우선 제일 가슴이 덜컥했던 대목은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대목이었어요. 최근에도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긴급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우선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용어가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있었는 건 아닌데 필수 의료는 뭐냐 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뇌출혈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신근경색이 일어났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 국방이라면 국방이 얼마나 강한지는 외세가 침입했을 때 입증이 되겠죠.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쎄지는 지금은 탁상공론이고 실제로 필수 의료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급하게 갑자기 진료를 받아야 될 때 미용 이런 부분들을 필수 의료라고는 하지 않죠. 그건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으니까 의료긴 하지만 미용 성령 이런 부분들은 비필수 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필수 의료는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필수 의료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전공들입니까? 어떤 분야 하면 흉부외과라든지 우리가 의대에서 메이저 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대 교육 받을 때 메이저 과목이 뭐냐 하면 내외소산이라고 그럽니다. 내외소산. 그러니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지금 흉부외과 그게 이제 내외소산이 메이저 과목이고 그다음에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수 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필수 의료. 우리 일반 국민 또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필수 의료가 완전히 갖춰줘야 우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로 하는 여러 가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가 부족할 때마다 내는 게 의대 증원 문제.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인기과는 지금도 경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대학교 경쟁하듯이. 그럼 거기는 필수 의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의료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간호사든지 의사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의대 쪽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의대 수석은 당연히 수술하는 외과. 그렇죠. 맞습니다. 국정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1980년도에는 의대 수석 졸업생들이 다 외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그러면 당연히.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그랬죠. 거의 다 필수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필수과가 진짜 의사로서도 폼나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우리의 의학 드라마가 대부분 필수 의료를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서글픈 민낯이라는 거죠. 그게 빚 좋은 개살구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애가 갑자기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을 떠돌다가 사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도 이런 의사로서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대생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전공을 정하잖아요. 그때 왜 필수 의료 분야를 피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때 인생을 선택할 때 거기에 국가적인 희생 이런 것을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탁상공론이죠. 누구든지 일을 적게 하고 대우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필수과는 다른과 의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대우가 못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놓고는 필수과 의사가 왜 없느냐. 필수과 의사가 없느냐. 의사 부인, 의사 가족끼리도 싸움이 나요. 남편이 의사인데. 아니, 이 사람은 맨날 5시면 딱 칼퇴근해가 오는데 월급은 2배를 받고 이 사람은 맨날 밤에 불려나가고 하는데도 월급은 밤밖에 못 보네. 그러면 제가 제 조카도 지금 3명이나 의사고 지금 곧 의대를 3명 다니고 1명은 지금 레지던트를 올래 들어갔죠. 그래서 걔도 선택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 조카 지금 그 위에는 피부과를 했습니다. 의대에서 거의 아마 걔도 수석 정도 했고 둘째 조카도 수석 정도 했는데 전부 비필수과예요. 피부과, 걔도. 그런데 저는 잘했다. 왜? 그런 게 편하고 돈을 잘 버니까. 그런데 진짜... 그 애들한테 자꾸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희생해라. 야, 너는 희생해라. 그런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족이면 그걸 권하지 않죠. 필수과를. 그러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수의료분야에 더 좋은 의료인력들이 더 많이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필수의료분야에 뭔가 메리트를 주거나 뭔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반한 정책은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같이 나눠먹자는 건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시장 경제가. 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가문 이슬로 해도 뻔히 의대까지 왔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바보겠습니까? 자기 선배들 딱 보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필수의료가 무너진 게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외과 기피현상이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흉부외과 기피현상도.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정책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나오고 간혹의 대표도 나오고 저는 어륙의 대표로 나갔습니다마는 거기 정부 관계자도 나오고. 제가 정부 관계자들을 보고도 그러죠. 정말 몰라서 안 하냐. 저한테 맡기면 1년 만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일을 편하게 해 주고. 그러니까 비필수가하고 똑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보상은 똑같게 해 주면 의사로서의 보람은 필수가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직접 생명을 살릴 때. 그렇죠. 생명을 살릴 때 그 보람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보람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아는 빅파이브의 흉부외과 교수예요. 아산병원 이런데. 세브란스에서 있었고 아산병원에 있었는데. 빅파이브의 흉부외과 교수 얼마나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여요. 죽는 사람 막 와서 가슴을 열고 대동맥을 갈고 이렇게 해서 살아. 그런가 주인공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개업을 했어요. 왜 하셨냐. 대학병원에 계시지. 개인의원. 개인의원을 지금 종로구에 개업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50 넘어서도 새벽 2시에 불려나가고 3시에 불려나가고. 도저히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52시간 적용이 안 돼요? 52시간 적용은 없죠. 수시로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69시간 노동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주 100시간이고 120시간이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비셔스 사이클을 계속 거리는 거죠. 기피를 하니까 더 의사가 없어지고. 의사가 없다 보니까 있는 의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내세워서 의사를 더 뽑자 그러잖아요. 더 뽑는 데 지원을 안 하죠. 지원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의대 증원을 아무리 해도 지원을 안 하는데 의대 증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를 더 뽑아도 다른 과로 지원하지 필수 의료는 안 간다. 안 가죠. 강제로 보낼 방법은 없고. 강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너는 이거를 강제로. 그러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증원한다는 건 해법이 안 되네요. 해법이 아니죠. 뭐가 해법입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토론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의사의 인력의 재배분의 문제예요. 비인기과나 생명과 관계없는 과에는 의사가 너무 많이 몰리고 필수과는 힘들다고 안 몰리는 문제거든요. 배분의 문제는 배분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지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인기과는 경쟁이 더 심해지고 여기 지원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의사 50명 100명 증원한 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정하고 또는 유도하는 일을 하는 게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부 국가장만 돼도 다 알죠.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 그거는요. 지금 조금 더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저 숟가락 다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인기과 의사에 비해서 인기과 의사는 월급이 벌써 두 배 차이 난다만 같은 의사라도. 왜 차이가 나요? 병원에서 왜 그렇게 급여 차이를 둡니까?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도를. 어떤 제도가 그런가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과 의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든지. 맨날 하루 종일 앉아 놀아도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뽑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안 가. 왜? 다 있어야 되는 걸 아니까. 없으면 종합병원 운영 못하게 해놓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특정과를 또 얘기하면 이게 지금 복지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는 과가. 그래서 돈을 줘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배분을 하려면 의료수가를 올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필수가 문제는 또 재배분의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 기득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 과 전문가들이 각 과 학회가 있잖아요. 학회가 사실 국가장 로비의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원자가 몰려요. 인기가 좋아. 왜? 일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버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도 제가 인기과 1년 만에 비인기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 몇 개만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바꾸죠.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인기과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돈은 많이 벌고 그다음에 5시 칼택을 할 수 있는. 그때는 제가 수련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비인기과였어요. 재활의학과라든지 영상의학과라든지 이런 과들 생명과 관계 없잖아요. 영상의학과는 아예 필을 안 본다 그러더라고. 영상의학과는 완전히 그냥 앉아서 필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꼭 옛날에는 보면 좀 사복 입고 있고 병원 내에서. 낮에 진료 시간에도 환자를 안 봤죠. 직접 환자를 안 보죠. 그런 과들이 이제 많은 혜택을 최고인기과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게 그런 특정학회에서 몇 가지 어떤 제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만 보니까 다른 필수과 의사들은 당직 쓰고 힘들고 한데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데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고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건 또 우리 의사회원들 또 오해할까 봐 또 오늘 욕 엄청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향평준화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공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상향평준화자 우리 회원들 멘토로. 알겠습니다. 하향평준화자면 왜 거기를 깎아먹냐 하지만 복지부도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도권을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권이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보제정도 100조나 들어가는데 정말 적절한 곳에 다 들어가고 있는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너무 일이 힘들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다른 의사 직종에 비해서는 보수가 적고. 제가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필수의료과 의사는 이틀만 일하면 48시간 일이 됩니다. 24시간씩 두 번 밤새면. 이틀만 일하면 5일을 쉬게 해줘야죠. 밤새런 의사들이 많습니까? 밤을 새야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환자를 보는데 밤을 새야죠. 병원 내에 퇴근을 못하죠. 의사가 상주하잖아요. 그럼 필수과들은 당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밤을 새잖아요 당직은. 당직 하루 서고 나면 낮에 일하고 당직 쓰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16시간 남으면 주 40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5일은 과감하게 쉬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교수라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와서 지방대학병원들을 돌았어요. 소아과 교수가 저한테 접붙고 울더라고요. 소아과 지원자가 없어서 자기가 외래보고 당직 쓰고 또 외래보고 하니까 36시간 근무 연속이 아니라 교수가 40, 50대 있는 교수가 진짜 죽을까 봐 자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가 단지 교원과만 힘든 게 아니라 지방대에도 교수들까지 힘든 거예요. 거기는 전공이 부족이 더 빨리 왔었죠.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또 지방대에는 의대도 또 지방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많이 가요. 그리고는 또 여기 서울로 와버려 수렴부터. 그러니까 지방의대는 굉장히 그런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 필수의료분야는 또 상대적으로 이른바 의료사고라고 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힘들죠. 개고생하죠. 소송당하죠. 살인자라는 소리 듣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법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번 9월 달부터 또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이가 만든 이재명하고 저하고 mbc 100분 토론 때 했던 게 cctv 100분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 아 cctv? cctv 수술실 cctv가 이번 달 이번 9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그러면 cctv로 감시하면 예술가가 작품하는데 cctv 비춰보세요. 주방장이 요리하는데 cctv 비춰보세요. 요리하겠어요? 야 그게 침태였어. 어떻게. 그런데 그거를 1년에 20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은 빈대로 초과상관 태우는 거죠. 아주 극소수의 사건을 가지고 200만 건에 대해서 방어진료를 만드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의사로 봤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수술해주면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cctv로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몸살이죠. 그냥 위험한 거 안 하고 과감하게 수술 안 하고. 그러면 정말 국민 피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꼬박사님이 의사인데 수술 딱 받으러 와서 환자 보호자가 저 cctv 촬영할게요. 이러면 의사가 벌써 실대가 확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러면 의사도 인간인데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cctv 우리 서로 찍읍시다. 이러면 의사도 내가 왜 이걸 의료사고 위험까지 감당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번 9월에 수술 cctv 강제 이것도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정말 탁상공론이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가짜 cctv 달았잖아. 자기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자기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은 정부 돈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이런 악법. 지금 간호단독법도 마찬가지고 의사 면허치소법도 그래요. 의사 부족하다면서 면허치소를 다 시키겠다는 거든요. 생활 속 사소한 범죄까지. 면허 박탈법. 면허 박탈법. 면허 박탈법도 아랫집 윗집 그냥 청간 소음만 있어도 가가 멱살차이하면 집행유예 나와요. 그럼 면허치소예요. 그게 의사 면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재인 때도 이거 집회하고 하면 집시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 봐준다. 너 의사 구하니까 집행유예 받아봤자 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올바른 의사는 말도 못해요. 지금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면 면허박탈. 집행유예. 집행유예니까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는 판사가 봐준 거거든요. 정상을 참작해서. 그럼 집행유예 일반인이 받았을 때는 생활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 없죠. 저 사람이 집행유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말 안 한 다음에는. 그런데 의사가 집행유예 받으면 면허가 취소해요. 차라리 감옥 가 있는 게 속이 편한 거죠. 취소입니까 정지입니까. 취소죠. 취소요. 그러면 거기서 생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생업을 못하는 거죠. 이제 자살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면허 취소되는 우리 회원 민원이 우리 경기도 의사에는 민원고충처리센터가 있거든요. 2만 5천 명 회원들이 매일 민원이 돌아요. 면허 취소 민원이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민주당은 전문가를 무시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하고 똑같죠. 검사의 법률 고시까지 되는 법률 전문가는 수사 박탈해버리고 그냥 경찰한테 그걸 주라 수사 전문가의 수사권을 왜 박탈해야 하죠. 그게 어떻게 국민들의 이득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한테는 이제 의료 행위를 시키려고 간호단독법을 시키고 의사 면허는 박탈시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의료인이 그런 걸 해야 된다. 미국에는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절대 진료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런데 미국은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죠. 처벌되는데 미국은 DO라고 해서 의사도 아닌데 진료를 한대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구분을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딱 그 사람이 시비를 걸길래 미국은 그런다길래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 동의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엄격하게 면허 관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고 싶어하지. 당연하죠. 당신 같은 DO한테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DO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좀 이렇게 의사가 아닌데 진료를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기를 페인 스페셜리스트라고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의사들은 보통 그렇게 소개를 안 하거든요. 자기 페이스북하고 카톡에. 자기 전공을 밝히지. 페인 큐어 스페셜리스트?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꼬치꼬치 물었어요. 말을 막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면허치수법 때문에. 당신 의사 맞냐?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의학 박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저도 법대 가서 법학 박사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검사 못해요. 판사 못해요. 여기 댓글창에 질문들이 많은데 그래도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없는 곳. 무의촌이죠. 옛날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든 교사든 의사도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전부 수도권에 집중하죠.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건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종이 교사도 지방이 모자라요. 그런데 서울은 넘쳐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의사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평중이 문제라. 지역 불균형 문제. 의료 취약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료 취약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연 의료 취약지가 있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대구 경북에 어디에서 종합병원이 있는 안동이나 대구에 30분 내로 못 가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인데 없어요. 어디 꼴짝이든 30분 내로 대도시에 종합병원 다 가요. 안동 갈 수 있고 대구 갈 수 있어요. 제가 심지어 울릉도도. 울릉도에 그러면 대학병원 지어야 되냐. 주민들 없고 다 놀 텐데 의사들이. 환자도 안 생길 텐데. 울릉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 5대 울릉도에 딱 해놓으면 20분 만에 경북대 옥상에 가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를 발상만 바꾸면 될 문제를 울릉도가 의료 취약지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고 앉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제가 우리 이동욱 회장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여기 이재명이랑 같이 놀았다는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제가 어떤 팩트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 문재인 정권의 제가 그 영상을 이동욱 tv가 제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동욱 tv 거기에 저런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다 올려놨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정광훈 추종자 같은데 저에 대해서 자꾸 거짓으로 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누구보다 신랄하게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그것도 제가 그때 빨리 수사하라고 했었고 이재명 이렇게 어떻게 형수한테 이런 욕설을 할 수 있냐 이재명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렇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였고 저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니까 단체장끼리 자주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 만나는데 만나서 그러면 사진도 같이 찍잖아요. 도청에서는 당연히 찍죠. 만나서 악수도 하게 되죠. 악수도 하죠. 그걸 가지고 이재명하고 함께 했대요. 그런 단체장 사진을 찍었는 그거를 올려놔요. 이재명하고 함께 했다고. 그런 얘기는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의사가 토요일이 없어서 집에 가서 뭘 이렇게 꿰맨다고 그래요. 이거 참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현장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현장을 필수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의 그런 문제를 서로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장한 말만 국민들 앞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 박사님도 예를 들어서 편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필수과는 3D예요. 힘들고 월급을 적게 받을 거예요. 그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최근에 지금 의사들이 그 밖의 다른 13개 직역의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지금 여러 차례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이게 의사들이 수만 명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인데 그때 제가 보니까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반대를 알리기 위해서였더라고요. 아까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황당한 것인지 간호단독법은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십니까? 간호단독법은 의료인은 누구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의료인에 대한 모든 법은 지금 의료법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럼 간호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호사의 업무, 의사의 업무 이런 게 의료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또 아까 전에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간호사에 대한 조항을 다 뚝 떼어내서 단독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간호사만. 간호사만.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윤핵관을 만났을 때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에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다. 동물보호법도 처음에 별 거 아니야 하면서 단독법을 만든 후에 온갖 악조강을 나중에는 이게 법이 재정이 힘들잖아요. 이거는 지금 법 개정이 아니고 재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서로 협조를 해서 환자에 대해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지 네 따로, 간호사 따로, 의사 따로 이렇게 하면 환자의 건강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 단독 그러면 치과의사 단독 한의사 단독 이렇게 다 단독을 해버리면 환자 입장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환자의 몸을 위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간호사의 지격이기주의로 단순하게 일개 어떤 또 간호사 쪽의 말은 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별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벌써 또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지금 자기들의 의지까지 다 있는 거죠.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를 하겠다는 게 확실합니까? 그런 단호 단독법에? 그렇죠. 그런 내용의 문구가 문구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죠. 나중에는 또 개정도 가능하니까 단독 의료가 가능한 여기입니까?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 간호사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커리큐럼이 다르고 의학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간호 교육을 받았잖아요. 간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간호학과에서는 의학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의학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건 간호죠. 간호사가 되기 위한 의학 교육이지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맹장염 수술했다 수술했는 환자 간호를 어떻게 해 주지? 이거를 하기 위한 교육이지 맹장 수술을 어떻게 가르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맡겨버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호사한테 수술 받으실래요? 의사한테 수술 받으실래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간호사한테 수술 받으라고 간호단독법 해서 그래서 왜 단독법이라고 칭하냐면 의료법에 잘 돼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의료법에서 또 보완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간호사만 독립을 하겠다는 거 독립을 하면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도 종합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뭐 하나 달라고 물품 하나 달라고 하기도 간호사 선생님 그러면서 가서 간호사의 권위가 높아지면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간호사들은 한 50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족들 의사들은 지금 11만 명쯤 되죠? 의사가 한 15만 명 정도 의사만 그럼 가족까지 치면 그러면 그런데 간호사도 가족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50만 대 15만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50만 선택하죠. 그런데 13개 간호사 외에는 다 반대하는 법입니다. 13개 직역이 간호사 말고 그렇죠. 어떤 직역에서 반대합니까? 뭐 치과의사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이런 모든 직역이 다 반대하죠. 방사선사 뭐 이런 직역들이 병원 안에 있어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간호를 한다든지 서로 협업을 해야지 간호사만 단독하겠다. 나머지 13개의 의료 직역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의 직역이 이기주의다. 한마디로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저 상식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의사하고 따로 우리가 진료하겠다고 나설 것 같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병원은 간호 인력이 항상 부족하죠. 왜 부족합니까? 왜 부족하냐? 3배 4배 많은데? 그러니까 간호대는 항상 많이 증원을 해왔어요. 간호대는 최근에 엄청 증원을 했는데 왜 간호사는 항상 부족할까? 간호사들이 간호사 면허증 따가지고 심사평가원에 취직합니다. 병원이 아니고? 병원이 아닌 곳에 너무 인력이 많이 세는 거예요. 그래요? 심사평가원 직원의 상당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8, 90%가 간호사예요. 심사평가원은 심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의료수가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기관 말씀하십시오. 의사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전부 간호사가 취직해요. 그래요? 동네 보건소 같은데 간호사가 다 취직해요. 보건소? 네. 보건소에 공무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공단에도 간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간호인력을 간호대를 증원하는 이유는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 많이 배치하기를 원해서 보건의료행정 전반에 걸쳐서 간호사들이 의사들보다 훨씬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보건행정. 그러니까 전부 우리를 일선 의사들을 지배하는 게 간호사예요. 그렇죠. 심평원 부장이고. 막상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도 간호대가 있었어요. 같은 서클 하는데 그 서클 그 사람이 간호심평원 부장이야. 잘 보여야 돼. 과거에는 의사 간호사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호사들의 배분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양병원이 계속 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요양시설 요양병원. 여기도 간호사들이 많이 취직합니까? 요양병원도 간호사를 구하기가 힘들죠. 대학병원도 힘든데 요양병원은 더 힘들죠. 대학병원도 지방 간호대 나와도 모셔갑니다. 대학병원도 간호사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간호대 정원 만으로 해결될 면허증만 많이 따게 하면 점점 더 심평원이나 이런 데 더 많이 가죠.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또 저는 심평원 지원장이나 또 심평원 부장을 만나야 됩니다. 심평원에 잘못. 제가 방송 나왔다가 괜히 또 이 방송을 혹시 보면 또 심평원의 부장들이 또 간호사인데 저한테 또. 심평원에 찍히면 병원 이거 온전치 못한다요?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이 왜 이게 국민들이 이상하죠. 간호대 많이 만들었는데 왜 부족할까 이런 부분들. 의사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필수 쪽은 진료를 못 받을까. 지금 이번에도 너무 안타깝죠. 아이가 병원을 헤매다가 죽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아이가 병원을 헤매면 응급 상황을 정부에서 실시간 응급실 상황을 해서 사실은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하죠. 정부가 국민들이 갑자기 애가 지금 급하게 됐을 때 어느 응급실에 자리가 있고 어느 수술실에 자리가 있는지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는데 다 되는 거죠. 일목연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로만 돼 있다고 하고 응급 시스템이 항상 무너져 있었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문책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강용식 님은 의사의 이기주의도 지적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의 이기주의. 그냥 여기까지만 주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모호한데 제가 이제 하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늘 환자들한테 이른바 갑질이라는 거 하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의사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입장을 말한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간호단독법이 됐을 때 정말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면허가 취소가 많이 되면 국민이 사회적으로 공익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나왔을 때 어떤 배분의 문제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게 국가를 위한 얘기지 이게 의사의 어떤 박사님이 들어보셔도 이게 뭐 의사의 이기적인 주장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의료계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죠. 의사가 이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의사들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좀 국민들 앞에 이기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덜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의료계에 진짜 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대립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인기를 따왔습니다. 이게 자꾸 국민을 화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의사와 국민 상생관계죠. 그런데 이게 마치 대립적인 관계. 민주당이 지금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사와 간호사도 제가 왜 간호사를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상생관계죠. 간호사와 의사도 상생관계.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 민주당처럼 저렇게 자꾸 뭔가를 터집을 잡아서 cctv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국민하고 마치 의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저는 cctv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생하는 관계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해서 자꾸 그렇게 민주당처럼 이번에 면허취소법이다 간호단독법이다 해서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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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